오늘 골프장갑을 하나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25호가 주문돼서 지금 장갑이 엄청 커요 저 22호 끼는데 지금 손이 엄청 길어 그래도 한번 쳐보겠습니다 새 거니까 경기장은 한라산 컨트리클럽으로 해봤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골프장인데 제가 제주도에 안 간지 너무 오래돼서 쳐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연습은 했는데 제가 최근에 태국 갔다 와서 골프 치고 지금 골프채를 처음 잡습니다 여기는 수원시청 쪽에 있는 골프 연습장인데 제 채는 아니고요 너무 창피한데 다시 해보겠습니다 취미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제가 아무래도 긴장감도 줄어들고 해서 평소 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5번 아이언을 쳐보겠습니다 스틸 아이언을 달라고 했는데 일부는 카본이 껴있긴 하거든요 그냥 치겠습니다 대부분 제가 모르는 브랜드의 아이언이라서 설명은 넘어가고 무슨 제품인지 모르겠어요 연습장은 엄청 큰 곳인데 연습체는 그저 그런 것 같은데 어? 이건 잭시오 같은데? 헬로키티 스티커가 붙어있긴 한데 이건 잭시오 같습니다 일단 쳐볼게요 어프로치 웨지 를 들었고요 정확히 맞은 타는 아니지만 여기 퍼터는 pgm 이라고 적혀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가끔 너무 이렇게 장비를 대충 준비해 놓는 곳들이 많아서 너무 슬슬 찼나? 아니구나 생각해보니까 제가 pgm 제품 한번 영상을 올린 적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버릇없이 얘기했구나 한라산cc 두번째 월 쳐보겠습니다 341m 거리에 파포홀 아까 드라이버가 정확히 안 쳐져서 옵이 났었는데 한번 쳐보겠습니다 5번 아이언 카본 소재로 되어있는 아이언 치겠습니다 5번 아이언 카본 소재로 되어있는 아이언 치겠습니다 5번 아이언 카본 소재로 das 5번 아이언 간첩을 locking 5번 아이언스 5번 아이언스 한번 더 쳐야겠죠 5번 아이언스 이건 한번 더 쳐도 못 올리겠는데 5번 아이언스 여기서 준비해 주신 우드 카스코는 들어본 것 같아요 여기 다 헬로케티 붙여놨냐 카스코라고 적혀있는데 들어본 적 있는 브랜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드 같습니다 바람이 도와주지 않을까요? 올라와서 다행이긴 한데 거의 많이 남았는데 초반에는 그냥 적당히 치겠습니다 저 어차피 잘 치는 사람도 아니고 이쪽을 더 봤어야 되나 본데 다행히 그래도 더블 보기로 마무리 했고요 골프장갑 하나 들어온게 있어서 리뷰를 하고 있는데 25호를 줘서 이게 너무 길어요 지금 제가 받을 때 체크를 안 했어요 다 제 잘못입니다 100티로 해놨더니 무지하게 많이 났네요 아까 그 카스코 5번 우드를 다시 치겠습니다 그립이 너무 오래되서 조금 아쉬운데 어? 나 잘 친 것 같은데 안 먹었네 센서가 안 먹었어요 방금 잘 친 것 같은데 된건가? 그래요 이것도 제 잘못이지 아깝게 더 나은 것 같아 벙커는 가지마 얼추 맞았는데 그죠? 이번엔 샌드웨지를 쓰겠습니다 pgm 제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아까 pgm 모르겠다고 했는데 알고 있는 브랜드 제품입니다 예전에 리뷰한 적이 있어요 집에도 있습니다 너무 세게 들어갔나? 너무 세게 들어갔나? 콜라 아 너무 결과가 안 좋네요 후반전에는 조금 더 잘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만 더 해보고 장갑이 안타깝게도 많이 기네요 전반만 딱 써야겠다 다음 홀은 네 번째 홀 팝5 494m 오비네요 굳이 다 들을 이유가 없어서 많이 남았습니다 이제 우드를 쳐야 될 것 같은데 우드가 오버노드만 두 개 있기 때문에 아까 그 오버노드를 치겠습니다 5번 페어웨이 우드 쳐보겠습니다 센서가 잘 안먹네요 많이 안치고 싶은데 방금 좀 왼쪽 치긴 했는데 다행이긴 한데 아무튼 직전 샷은 사실 잘못 친 샷이거든요 많이 갔네 이번에는 피칭으로 치고 얼마나 하거나 보고 이 제품도 PGM 웰지입니다 이거 뭐 연습장에 있는 골프채인데 피아노 치다가 온 거라서 재채가 없습니다 태국 갔다 와서 아직 정리를 안했는데 너무 살살 찼나 이만큼이 많나 아 나 땡겼다 제가 일자 퍼터를 별로 안 좋아해서 엄청나게 실수를 한 건데 어쩔 수 없죠 제가 스트레스를 안 받자고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거라서 자꾸 변명을 하게 되네요 8번 아이언을 칠 건데 코브라 골프 제품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없는 제품이기도 하고 쳐보겠습니다 아까 살짝 열렸으니까 그라파이트 제품이고요 바람을 강하게 해 놨는데 살짝 오른쪽을 봐야 될 것 같고 안타깝게도 그린까진 못 깎고 폼이 엉망입니다 비칭니다 어프로치 웨지로 쳐보겠습니다 52도 웨지가 샌드웨지보다 원래 런이 많기 때문에 즐겨 쓰고 있어요 나쁘지 않고 초반에는 그냥 눈대중으로 적당히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감이 없으니까 못 넣었네요 6번째 홀은 탑5 여기는 수원시청역에 있는 연습장입니다 처음으로 봤는데 굉장히 넓어요 에게 에게 많이 못 치겠네 그래도 페어웨이니까 우드를 치겠습니다 바람이 도와주지 않는구나 여기서 치니까 아까 센서가 잘 안 먹는 것 같아서 카스코 제품 약간 뒷당 걸리면서 제가 살짝 왼쪽으로 잡아챘어요 많이 못 갔네 짧을 수도 있는데 6번 아이언을 쳐보겠습니다 pgm 골프 제품 에이 제대로 안 맞았어 개인적으로 장갑이 조금 제 손에 크네요 25호는 너무 크다 너무 약한가? 너무 살살 쳤나? 너무 살살 쳤나? 오르막이 조금 너무 세게 쳤나? 오르막이 조금 스트록을 강하게 많이 가네 너무 세게 쳤네 오르막이 조금 스트록을 강하게 많이 가네 길어지나? 길어지나? 너무 못 쳤다 6개 오를 쳤으니까 여기서 한번 끊었다 가겠습니다 그리고 물건이 두개 더 더 더 더 더